선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1년 전쯤 우연히 몽실이 목욕시키는 영상을 시작으로 영상이 올라오기만 기다리는 구독자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시험 준비로 많이 지쳐있었는데 선장님의 유쾌한 모습과 허목한 가족들, 예쁜 남의 풍경, 너무나 귀여운 몽실이가 담긴 영상들을 보며 많은 힘을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시험에 불합격했지만 현재는 취업에 성공하여 만족스러운 직장생활을 하겠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유아교교 점은 회사이지만 미국 반려동물 장난감도 국내에 유통하고 있습니다. 장난감을 보자마자 몽실이 생각이 내돈내산했습니다. 택배비는 회사에서 보내서 안냈지만 제가 인강을 듣던 탭 배경화면이 몽실이일 정도로 랜선으로 늘 보고 있답니다. 왠지 모르게 선장님과 몽실이 영상을 보면 힐링이 되고 잡생각이 사라지는지 올해는 일정이 안될 것 같고 내년에 남해로 놀러가려 합니다. 마켓은 필수로 드릴거고 뵐 수 있으면 영상통에서 늘 유쾌한 힘 충전해 간다고 직접 인사드리고 싶기도 한데 워낙 내성적이라 점점점점 이렇게 몽실이 선물 핑계 겸 편지 전해봅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열혈구독자 드림 곧 태어날 몽실이 꼬물이들도 장난감에 작은 간식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격하게 뛰면 안될테니 이걸로 재미있게 놀길 느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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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몽실이 햄버거 자 먹어봐 햇바닥이 보통아이네 햇바닥이 보통아이네 오오 다 먹으나 고맙습니다. 없어? 없어? 흘렀 흘렀다 흘렀다 자 보자 있는가 있는가 없는가 보자 빵꾸나겠다 빵꾸 됐어 없어? 또 있네 요 또 있네 하여튼 뭐 요런 식으로 하 참 베라 벨기 다 나오네 베라 벨기 다 나와